자, 수방초등구백 유닛 20 첫번째 시간입니다. Exc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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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mistake, 나의 mistake, 실수를 excuse하다. Excuse me 이 표는 잘 아시죠? 신뢰합니다만 용서 좀 해주세요. 신뢰니까 상대에게 무례를 범했다 라고 해서 신뢰합니다. 용서 좀 해주세요. excuse가 무슨 뜻이 있다? 용서하다란 뜻이 있다. 나의 실수를 용서하다. Excuse my mistake, excuse, excuse. 그 다음에 p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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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e가 자연이죠. 이런 표현도 좋죠. 자연을 그리다는 뭐라고요? paint, nature, paint로 그리다. paint는 paint 칠하다 그리다죠. 그 다음에 fine입니다. fine. fine gardener. 어떤 정원사죠? gardener 정원사. fine. 멋진, 훌륭한, 멋지고 훌륭한 정원사. I'm fine 하면 괜찮아요 좋아요? I'm fine. fine, fine. fine. 그 다음에 fill. fill a cup. cup을 fill하라. with water. 물을 가지고 물로. 물로 컵을 말하구요. refill money. 콜라를 refill하면 다시 채우는 거죠. 그래서 물로 컵을 채우다 이렇습니다. fill, fill. 그 다음에 mine. This book is mine. 이 책은 mine이야. 이 책은 마음먹으면 인기는 mine. 나의 것.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인칭 대명사니까 이렇게 나는 I, my, 나의, my, me는 나를, mine는 나의 것. 이렇게 나는 나의 나를, 나의 것. 그래서 mine은 나의 것. It's mine. This book is mine. 이 책은 나의 책이다. 그 다음에 heal. walk, 걷다져. up 위로니까 걸어 오르다네. 위를 걸어 오르다. 어디 위를? 힐 위를. 힐. 힐을 신고 어디로 올라가니?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힐을 신고 언덕을 오르다. 그래서 힐은 언덕이란 뜻. 힐, 힐, 그 다음에 cook입니다. cook 뒤나면 저녁을 cook 하다.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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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k 찔러서 맛을 보면 뭐하다? 저녁을 우와. 자 이거는 요리하다 입니다. 요리하다. 어머 죄송합니다. 저녁을 요리하다가 cook 디너에요. 저녁을 요리하다. 빠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cook. famous cook은 뭘까요? 유명한 cook은 cook 찔러 맛을 보면 요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리하다 에서 요리사라는 뜻이네요. famous cook. cook 되면 꼭 요리사 같죠. 이 알이 보통 사람을 때 붙으니까. 근데 이건 아닙니다. cook 자체가 요리하다 요리사고 cook는 요리 기구를 뜻해요. cook, cook, cook 그 다음에 mother 스펠링 한번 적어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mother, pig, 엄마, 돼지, pig은 돼지죠. 아빠는 뭐니? father. 할머니는 뭐야? 할머니는? g-r-a-n-d grand 가 없습니다. grand mother. 할아버지도 g-r-a-n-d grand 붙어서 grand father. 원래 이 grand라는 말은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은 웅장한, 웅장한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그냥 웅장한 엄마가 할머니, 웅장한 아빠가 할아버지 이렇게 외우면 grand라는 뜻도 외워주고 엄마 아빠도 외워주는 거죠. grand가 웅장한이라는 뜻이다. mother, mother, mother. 그 다음에 wet입니다. that's right. 말려라. 너의 wet hair를 동사 원형으로 어렵게 제가 명령문이라 테라 하지 말아랍니다. 말려라. 원래 말리다죠. 그래서 말려라. 이런 명령문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너의 무슨 머리를? wet sand는 젖은 머리. wet은 젖은이란 뜻이네. 젖은 머리를 wet hair. dry your wet hair. 당신의 젖은 머리를 말려라. 이런 표현을 통째로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wet, wet. 자 그러면 speedy. 빠른 review. 복습 검토. excuse. excuse me. excuse me 하면서 용서. 용서를 구해서 용서하다는 뜻이 용서하다. excuse. 용서하다. 그 다음에 paint. paint로 그리다. paint, 칠하다. 그리다. fine. fine는 뭐. 멋진 훌륭한. feel, feel을 refill 할 때 다시 채우는 거죠. mine는 I, my, me, mine. 나는 나의 나를 나의 것. 할 때 나의 것이라는 뜻이죠. I, my, me, mine. I, my, me, mine. 나의 것. heal. 이는 힐을 징고 어디로 올라가다. 언덕을 오르다. 쿡쿡쿡 찔러서 맛을 보는 요리하다는 뜻도 있고 요리사라는 뜻도 있죠. 쿡쿡 찔러면서 요리하다 맛을 보는 요리사. 그 다음에 mother. mother는 할머니는 뭘까? 엄마는 안 더시고 할머니는 앞에 모으시면 되니 grand, mother인데, grand의 뜻이 뭐라고? 웅장한이라는 뜻이랬죠. 웅장한 엄마. 자, wet은 젖은이죠. 젖은. 여기까지네. 수고하셨습니다.